오늘 11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사명에 세워진 자, 사명의 자리에 세워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선교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오후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예배로 헌신을 다짐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연동교회에 넘쳐서 제가 본 오후예배 중에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연동신협총회의 영향으로 온 거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에 열정이 넘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 받으셨죠? 요람 요람이 밖에 있었는데 요람 첫 장을 피면 뭐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요람 첫 장을 피면 연동교회 가라는 게 나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렇게 부르네요. 이렇게 부르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피우니까 연동교회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연동교회가 보니까 교회가 얼마만큼 선교적 열정에 불타는지 교회가에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부른받은 우리들 구원의 개척자 대신 주님 안에 함께 뭉쳐 증거자의 사명을 온 세계에 전한다 선교적 열정이 아마 126년 전에도 그 선교의 열정으로 세워진 우리 연동교회가 126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연동교회가 저만 몰랐는 거군요 그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미시오데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야기인데 제가 교회가를 보니까 얼마나 126년에 선교의 뿌리를 지키고자 교회가 몸부림쳐 왔는지 이미 그 교회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세계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세계선교회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자 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의 헌신이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고치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화가 중에 고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반응입니다 고흐는 아버지도 목사였고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셀에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어디서 하냐면 벨기에의 보리나주라는 오지의 탄광촌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고흐가 얼마나 그 선교의 열정이 처음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선교의 열정이 불타올랐냐면 벨기에의 보리나주라는 탄광촌에 광부들과 함께 생활을 해요 자신의 숙소를 버려두고 그런데 그 보리나주 지금으로 말하면 노회 같은 데서 교회를 버리고 탄광에 가서 생활하는 고흐를요 선교사에서 제명시켜버립니다 그때 고흐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탄광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고흐는 이 현실의 불완전한 장벽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요 사진을 한번 다시 보면 밤하늘의 별이 몇 개냐면 잘 보시면 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별이 몇 개냐면 세 보시면 열한 개예요 그리고 해처럼 보이는 달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생각나는 그림이 하나 있죠 해와 달과 열한 별 그리고 저 사이프러스 나무 십자가를 만드는 저 사이프러스 나무와 고즈넉한 그 보리나주 탄광촌의 마을을 그렸는데 모든 집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디에만 불이 안 켜져 있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고 역동적으로 빛나는데요 고흐의 그림에는요 교회에만 불이 켜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삶에서 고흐는 현실의 장벽에 정말 선교적 탄광촌에서 열심히 선교적 열정을 불타오르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선교사회로 제명되어 있는 제명된 그 삶을 통하여 과연 이것이 선교적 삶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는요 모든 게 환하게 빛나지만 교회만 빛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26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 빛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빛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탄광촌에서 그린 그림이 보리나주의 탄광 그리고 눈 속의 광부들 그리고 석탄 나르는 여인들 이때 자신이 그 보리나주의 탄광촌을 생각하면서 고흐는 그립니다 여러분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늘은 눈이 왔지만 조만간에 언제 눈이 왔고 언제 우리가 추위를 탔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여름이 올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여러분을 다시 그 선교적 사명으로 불탔던 그 순간으로 초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극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고요? 환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19장인데요 18장을 보면요 엘리아는요 엄청난 승리를 맛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기손 시내에 내려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3년의 가뭄을 그치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고 비가 내릴 것을 이야기하고 그 나쁜 아하방 앞서서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근데 자기 아내 아합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 이세벨의 치마폭에 아합이 속 쌓여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 비내리고 450명 바알의 선지자 죽은 걸 보고 이세벨에게 이야기하고 이세벨이 내가 엘리아를 죽여버리리라 결단하는 게 오늘 19장 1절 2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아는 주저앉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히려 바알의 우상 세력이 완전히 멸절해버렸을 것 같은데 이미 기손 시내에서 다 끝난 게임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게임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큰 시험 드는지 아시죠? 언제 가장 큰 시험 듭니까? 내가 시험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신협에 열심히 출자금을 냈는데 오늘 탁 뽑기에서 상은 깔아놨는데 내가 먹을 상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시험 듣는 게 아니라 이미 시험 들 준비를 하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언제 가장 시험 드느냐 내가 이 시험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했는데 내가 이 시험을 그렇게 열심히 참고 견뎠는데도 하나님의 보상에 기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근데 가장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험 동안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또 다른 복을 가끔 기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는요 사자굴에서 나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결단하고 사자굴에 목숨을 바치면서 그 순간까지 들어간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 환경적 요소 아합이 이세벨한테 이세벨이 때려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적인 요소 기도하면 죽이겠다라는 그 왕의 무시무시한 위협들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중국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추방당하고 여러분 항상 선교는 어려웠습니다 선교가 항상 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보시면 126년에 게일선교사님은 저기 대한항공 퍼스트클래스 타고 오셨죠 원래 선교는 어렵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는 겁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게 진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운 환경에 봉착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살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은 자꾸 사람이 살려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 사람이 많이 살까요 많이 살까요 저는 사람이 도심이라 안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곳곳에 가면 이 동네 다 뭔지 아세요 지금 원룸과 오피스텔이 가구 수가 웬만한 동네보다 많을걸요 사람이 없는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탓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안 된다는 이유만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원래 원래 다 안 되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사명 그 선교적 그 선교적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나의 집 7층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면 항상 기도해요 저 인간들 중에 반만 나와라 큰 욕심은 없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 150가구 정도가 사는 것 같아요 그 앞 우리 저희 가나의 집 반만 나와라 반만 나와라 제가 청선 담당인데 청선이 오피스텔 때문에 부응할지요 여러분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 세워진 자는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형편을 보고 환경을 피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부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북한 사람이요 김정은 무섭다고 한라산 갔는데 김정은이 나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사마리아에서 부엘세바까지요 직선거리로 140km 정도 됩니다 쉬지 않고 걸어도 최소한 일주일을 보통 사람들이 일주일 이상을 걸어야 하는 거리가 사마리아와 부엘세바 부엘세바에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3절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요 부엘세바는 어디죠 남유다에요 남유다 끝이 부엘세바에요 그리고 사마리아랑 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미 남유다로 망명했습니다 엘리아가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이세벨이나 아합이 엘리아 죽일 수 있습니까 나라를 바꿔왔는데 근데 여전히 엘리아에게는요 남유다까지 왔는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엘리아를 잡아 삼켜버려요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으십니까 신앙은요 상향평준화 되기가 쉬울까요 하향평준화 되기가 쉬울까요 신앙은 끊임없이 어느 쪽으로 수렴되냐면 하향평준화로 수렴되게 돼 있습니다 신앙 좋은 남편과 신앙 안 좋은 자매가 만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수렴될까요 네 기도하는 권사님과 서리집 그냥 주일도 못나오는 집사님이 행복하게 삽니다 신앙이 어느 쪽으로 수렴될까요 수렴 안 됩니다 평생 신앙은 끊임없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 하향평준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향평준화 되고자 하는 신앙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도 같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아가 그런 거예요 엘리아가 엄청난 승리를 맛봐요 사르밭에 갔더니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요 그리시네가에 누웠더니 까마귀가 끊임없이 먹을 걸 갖다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이신 것과 딱 이 한마디 하니까 갈멜사님 불이 떨어지고요 엄청난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맛보고 죽었던 애가 엘리아 때문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승리의 기적을 맛보는데요 그 이전의 승리의 기적은 온데간데없이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 영적 침체를 겪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로뎀나무에서 누워가지고 로뎀나무는 큰 나무 아닙니다 저런 게 광해의 로뎀나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에 누웠다고요 로뎀나무는 사람 머리 하나 정도 쉴 수 있는 나무가 로뎀나무에요 시띠나무는 물론 엄청난 그늘을 제공하지만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 아닙니다 이 로뎀나무는 이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를 거두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광해에서의 쉼을 허락하십니다 도저히 내려갈 곳 없어서 영적 침체를 겪는 엘리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그리시네가에서 말씀 듣고 움직였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음식을 주기 시작하시고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는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신앙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쉬운 사람이십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저의 영적 침체를 굉장히 잘 극복시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했던 금호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로에 지금 이화영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가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유년부 헌신예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때 목사님께서 박전도사 헌신예배 때 박전도사가 설교해보게 그걸 한 달 전에 이야기하셨어요 설교문을 써놓고 이제 해야지 그랬습니다 설교를요 너무 오래 준비하면 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오래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기도하고 집중해서 준비해야지 너무 한 달을 설교 한 편 붙잡고 설교하니까요 이 내용도 붙고 저 내용도 붙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설교 한 편 이게 하는 것이 그런데요 지금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엘리아같이 저희 아내가 유년부 예배가 끝나고 거기도 똑같았어요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유년부 헌신예배가 드리기 전에 아시죠? 금호동 금남시장 앞으로 가면 무슨 초등학교 있냐면 옥수초등학교가 있어요 그 땡변 여름에 저희 아내가 아무도 운동장에서 놀지 않는 그 주일에 저를 옥수초등학교 강단에 세우고 저희 아내가 밑에 내려가서 설교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저기 처음 작년 설교를 어디 가서 했냐면 옥수초등학교 연단위에서 저희 아내를 그때 여자친구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를 놓고 그때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으면 틀렸어 다시 그건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 계속 그러는데요 설교 준비하다 침체 오는 게 아니라요 그 아내 피드백을 듣다가 침체가 오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끊임없이 침체되고 내가 뭔가 무엇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할 때 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까이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엘리아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 로뎀나무와 같은 그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준 사람 함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저희 아내에게 오늘 설교 어땠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어땠어? 한번 물어봤더니 어디서 배운 건 있어가지고 5분을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오늘은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좋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했구나 그 뒤에 한 시간 동안 이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왜 저건 그 얘기를 설교해서 힘든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엘리아에게 그 순간이 과연 편했을까 차라리 너 데리고 갈게 내가 너에게 진짜 편하게 쉬게 해줄게 엘리아는 그걸 원했는데 엘리아는 다시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너 다시 나아가야 돼 멈춰서는 안 돼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세워진 자는 끊임없이 영적 침체가 오고 그 무뎌진 영성 속에서 칼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 세워진 자는요 게으름이 극복돼야 돼요 첫 번째는 환경이 극복돼야 되고 영적 침체가 극복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일 힘든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한 문지라 여러분 가끔 은혜 받으면요 내가 은혜 받은 그곳에 멈춰 있으려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로댓나무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환경의 요소는요 부엘세바 가니까 극복됐잖아요 그죠? 이세벨피에서 남유다 갔으니까 극복되고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교제하니까 힘을 얻고 근데 게으름은요 참 어려운 게 멈춰서려고 그래요 게으름은 무엇을 통하여 극복될까요? 엘리아는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합니다 8절에 그러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릅니다 40일 동안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추억에 잠겨 그때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126년 전에 그 이방인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빚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멈춰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멈춰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게으름을 극복하고 40주 40야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제가 선교할 때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예전에 굉장히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일 많이 다녀보면서 느꼈던 딱 한 가지는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성경 공부할 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떡을 무리에 던져 창고에 쌓아놓고 나눠주라 그러지 차라리 왜 떡을 무리에 던지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고 할까 저는 제가 많은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이만 하나가 깨달아진 거예요 네 떡은 네가 찾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끊임없이 배 밖으로 우리의 떡을 던집니다 쉬지 않고 던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게으름을 방지하는 요소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해도 던지는 겁니다 여러 날 후에는요 우리가 안 찾아도 돼요 만약에 게일선교사님이 126년 전에 이 땅에 심고 우리 자손이 찾으리라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은요 떡을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찾으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회복시키시라는 믿음이 그 선교사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 우리 떡을 배 밖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그 떡은 우리가 찾지 않을 겁니다 가끔 선교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결과를 내려고 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선교사님들도 고통받고 그것을 하는 우리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배 밖으로 던지되 우리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감사하며 사명의 자리에 선 것으로 그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